안녕하세요 피그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루를 넣으면 물에 색이 바뀌는데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아 진짜 색이 바뀌네요 여기 색이 바뀝니다 이걸 넣었거든요 이거 한번 다리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물이 활활 타오르면서 갑자기 색이 급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초록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이 좋아요입니다 잠시 감상타임 역시 캠핑에는 불멍이죠 아 지금 물이 살짝 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꽤나 예뻐요 이거 이모 하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살살 이렇게 자 엄마만에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이런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색깔이 예쁩니다 아주 지금 수수양 나무들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 아침에 이사들을 먹은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한번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쫙 자 쩝 예쁨 싫대도 예뻐요 근데 안좋은 이사들 이게 캠핑 감상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게임만 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불멍도 하니까 꽤나 괜찮네요 좀 이따가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건데 자 마시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지금 좀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킬패일까봐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실제있지 성공인지 댓글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야 이게 크게 바뀌니까 좋아요 자 한번 이쪽에서 이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좀 더 잘 먹는 느낌이 살짝 나네요 지금 삼촌달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촌달아 하고 있거든요 아우 눈에 아 안 보고 좀 할게요 지금 너무 눈이 아 지금 불이 좀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생이랑 삼촌이랑 아빠랑 엄마랑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삼촌이 했는데 잘 먹는거라서 이거 우와 맛있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 맞을까요 좀 이따가 헤넥에 한번 꽂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탔네요 아 그래도 탔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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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뿜은 많은 맛있네요 무거운거 탔거든요 으음 먹으면 안해요 캠핑에 와서 물먹도 한번 해보시고 아침에도 구워먹으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